우리가 재미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가서 뭘 보시고 싶어서 돌아가셨을까요? 그 산에 당재라는 전통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교회라는 문화가 들어오면 주역 주민들을 부진점으로 미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을 풀었어요 보통의 기본 문화가 애초에 그 섬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